안녕하세요.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사랑해결사 김수찬입니다. 30일 날 쇼케이스라서요. 쇼케이스 준비하고 있고요.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사랑해결사 활동을 위한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준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 신곡 사랑해결사는요. 신나는 그런 멜로디와 신디사이저가 좀 빛을 발하는 그런 곡이고요. 해결해 줄게 사뿐사뿐 달려가 너플너플 날려가 같은 중독성 있는 가사가 특징이 있는 그런 멋지고 신나는 곡입니다. 이 노래는 솔직히 제가 제 노래지만 남녀 누구나 들어도 정말 속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고요. 특히나 사랑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좀 고백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고백성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안무도 되게 귀엽거든요. 사뿐사뿐사뿐사뿐 달려가 너플너플 이거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고요. 뭐 감동을 줄 거야 그 부분도 요즘 좀 핫한 핫이라고 하는 주먹을 모아서 이렇게 감동을 줄 거야. 감동을 줄 거야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잘 배어있어서요. 너무 좋아요.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이상 김수천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